저 덕분에 혁신의 S3! 안녕하세요, SKT입니다! 저 지금 심장이 두근두근 너무 빨리 뛰고 있어요. 왜요? 저희가 홍콩에 가게 되었어요! 네, 저희가 드디어 SMTOWN 스페셜 스테이저 홍콩으로 홍콩의 무대에 소개됐습니다! 예, 아름다운 야경, 맛있는 먹거리,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무대까지 정말 너무 기대됩니다. 지금 당장 가고 싶은데 무대가 언제죠? 2017년 8월 5일 홍콩의 Central Harbor Front Event Space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깐요! 많이 기대해주시고, 저희 NCT의 DM도 멋진 분석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그때 만나요! 지금까지 NCT Dream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가볼게인 NCT! 감사합니다!